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냥 이거 먹을꺼야? 야옹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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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 많이 컸네 야옹이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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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끈지 어디야? 이거 주라고? 냠냠 주라고?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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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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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엉 에엉 wichtige 흐흐흐 흐흐 기야와 기야와 기야 제ая 다같아 구경 동생 좋아 바삭 조합 외쳐 베리 고기를 고양이가 엄청 많이 자랐는데 옛날에 완전 이만했는데 혹시 물티슈 있어요? 물티슈? 몸 좀 닦아주려고 원래 하얀색이죠 약간 하얀색인데 약간 갓색 같은 거 있어요 근데 되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원래 들고양이들이 보면은 주황색이라든가 좀 약간 회색 이런 건데 얘는 신기하게 하얀색에다가 꼬리만 이렇게 줄무늬가 있으니까 약간 둥그린 쪽으로 약간 갈색이 있어요 아 아 음식이라든가 옛날에 뭐 백색으로 된 신생인데 약간 백색인데 네 그 고양이는 있었거든요 아 있었어요? 그 고양이는 그냥 같이 한 거 같아 응 그렇구나 아 새카메 아 새카메 아 그 고양이들이 아 그 고양이들이 오래 못산다니깐 길에서 살았는데 이거 차례 치워주면서 일거운 길이라고 하시던데 응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갖고 일부러 잡아 죽이는 사람도 많고 네 먹는 거에다가 뭐 농약 같은 거 넣어가지고 죽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길 고양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먹잖아요 잘못 먹어가지고 예 어디 사람들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죽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야 야 야 어딨어 야 문 좀 닦자 야옹 야 야 야 도저히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등 뒤에 너무 천방지축이라 이리 와봐 음 그래 아야 아프다 야 야 귀를 아야 하지마라 아야야 응 하지말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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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화낸다 성질났어 얘 성질이 있네 야 니 좀 컸다고 성질 부린다 무술 상당하냐 아 으응 살아먹은 아 에 esc 으응 야옹 냥어야라 음